안녕하십니까 하이 하노입니다. 제 직업이 가이드다 보니 손님 11분과 지금 하롱베이에 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11명 중에 6명이니까 뭐 솔직히 돈 벌 확률은 10% 미만?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기대하고 온 친구들인데 내가 돈 못 번다고 니네 왜 왔니? 원망하며 실망감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자라나는 대한민국 꿈나무들을 위해 신나게 같이 놀아보겠습니다. 1, 2, 3 아, 좋아. 시간이 좀 짧긴 한데 손님들하고 수영하고 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놀기만 하네 이거. 학생들의 번뜩이는 제안으로 어벤져스 영웅들이 등장하는 신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놀고는 있으나 수영이 끝나면 베트남 특산물 첫 번째 염증 통증에 좋은 논의를 팔라 가야 하는데 살까? 나는 여기 왜? 저의 어설픈 편집 실력으로 만든 어벤져스 아니 하롱이니까 하벤져스 괜찮나요? 안녕하십니까 하얀오입니다. 오늘 우리 손님들 친구들하고 농구장 왔어요. 이렇게 농구장 와서 저랑 내기 해갖고 이기면 제가 선물 주고 지면 구독 눌러주기 할거에요. 우리 농구게임 할거야 지금. 지명은 어떻게 하는지 알지? 구독 눌러주기 10명이상 만들어주기. 아니면 내가 이기면 내가 지면 만원 이상의 선물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통화하면 되는거야? 그럼요. 점수가 많으면 자동으로 보너스가 올라가니까. 심각하네. 다음 타자. 니가 이겼는데? 너야? 이거 쉽지 않아요. 농구에랑 농구치지. 128 아쉽다. 사장님 도전. 잠깐만요. 놀러드리겠습니다. 피는 141. 일로와. 이걸요? 싱글? 오케이. 똑같아. 어머. 이쁘다. 성공하러 올라가라는 가사. 같이 하는 회사. 아까 못했어. 어? 파악! 파악!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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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하시면 안 돼. 너무 오래 해갖고 한 손은 딱 왼손은 거둘 뿐 있잖아. 알겠? 저 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안 돼요. 구독자 10명, 15명, 30명. 갑니다. 자, 가요. 네, 저 드디어 합니다. 왜 이걸 못 찍어? 한 명 시작할까? 감사합니다. 둘이 이겼으니까 자랑은 그만할 거야, 이제. 아, 좀 식으로 해서 오빠보다 잘 있겠는데? 네. 정식으로 한 점에 기권했어. 구독자 400명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싸운 것 같아. 아,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아, 뭐 농구쯤이야, 뭐. 뭐 농구쯤이야? 네, 뭐 농구쯤이야? 공원으로 내려가자, 우리. 공원으로 내려가자, 우리. 아, 지금 찍으면 영상 하늘 되게 이쁘게 나온다 집에 가야겠다 대체가 아니네 우리 베트남 분들한테 말걸기 약간 무작정 말걸기? 신뢰되지 않게 누구한테 가야지? 젊은 친구들 찾아보자 진작 나왔더니 10분밖에 안 나왔더니 진작 나갔어요 커피숍에 지금 몇시간 있었던거야 대천남 여행와도 커피숍에 지금 몇시간을 있겠는데 대천남 부장식품 여행을 지금 모여보여 대천남 부장식품 여행을 지금 모여보여 만날거야? 아무튼 아닌거 같아 이리와 일단 여기 몇시야 지금? 17분 아 끝났네 아깝다 아깝다 풍경은 좋은데 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